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님입니다 자, 강의 새로운 거 소개 좀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강의인데요 올해 좀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선보입니다 생명과학 1 5분 기출 트레이닝 강의가 되겠습니다 2024 버전으로 자, 요 강의는 뭐냐 일단 평가원 고난도 추론용 기출들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게 이제 올해 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제 1등급, 만점, 2등급 이런 변별의 핵심적인 그런 문제들이야 자 그래서 이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익혀놓으시고 그 프리법 다 스킬 체화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섬기 아니라 상크세에서 이제 어느 정도 다 잡을 수 있는데 남는 과제가 뭐냐 그러면 실전적으로 풀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명과학이 고난도 추론용들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 변수라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전적인 풀이를 해가면서 시간을 대폭 줄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단 평가원 기출 이거 문제 유형은 싹 다 알겠지? 그래서 반복해서 이걸 수시로 풀어봐야 되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상크스나 아니면 섬기한 이런 강의에서 못 보여줘요 왜? 그 고난도 추론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다 해야 되거든 여러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이거 왜 안 되는지 이거 왜 안 되는지 이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공부할 때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정석풀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단축을 위해서 실전풀이도 필요해 그래서 그 실전풀이를 내가 손글씨를 써가며 직접 보여주겠다 이거야 그런 컨셉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5분 기출 트레이닝 강의가 되겠습니다 한 문제마다 5분 이내에 풀겠다라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지에다가 손길씨를 풀잖아요 내가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샘플을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컨셉의 강의가 5분 기출 트레이닝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은요 이거를 내가 시험지에다가 직접 풀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촬영도 좀 어렵고 영상 퀄리티도 떨어지니까 아이패드 F펜슬을 활용해서 합니다 내가 촬영 다 끝냈는데 이렇게 아이패드가 있어요 뭐 특정 회사 제품을 이렇게 좀 광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는데 이거 그리고 애플펜슬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쭉 쓸 거라고 이거를 이제 촬영 기법 독특하게 해서 할 거고요 연습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글씨를 깔끔하게 쓰진 못하지만 연습 많이 했고 이런 목장갑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거 하다가 손으로 밀릴까 봐 신경 많이 썼어요 연습 많이 하고 솔직히 얘기하는데 한 문제 풀 때마다 5분짜리 하나 풀 때마다 한 대여섯 번씩 다시 이거 풉니다 완벽하게 완성도 있게 내가 강의 퀄리티 높이려고 하여간 그래서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전적으로 손글씨로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려고 했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 이런 화면으로 나올 거야 그냥 요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또 풀이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줘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내가 쭉 풀 겁니다 정상과 Y고요 나와 Y입니다 그러면 엄마 정상과 나 이렇게 돼요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 힐러마다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는 뭐 3분, 4분, 5분 이 정도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시간 내에 푸는 걸 내가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풀 때 내가 실말이 짤막짤막하지만 그 실말이 문제 푸는 순서 그리고 스킬 요거를 계속 반복 강조를 좀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이 실전풀이도 한번 따라서 반복 연습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풀이 이후에 내가 한 거 풀이 쭉 강의를 볼 거 아니야 동의 시간 스스로 풀어야 할 그 풀이할 화면도 내가 제공해 줄 거야 좀 전에 영상이 나왔을 텐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 강의를 보면서 연습할 이 화면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걸 쭉 해서 이렇게 강의를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후에 이 5분 기출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어 이 유형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잘 안다 그랬을 때 아 지난번 수능에 19번 문제였어? 그럼 내가 이걸 빨리 봐야지 라고 했을 때 상크스나 다른 강의를 찾아보지 않고 이 5분 기출을 여러분들이 보면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실전풀이고 송구시풀이니까 이거를 수시로 틈틈이 계속 반복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출 문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인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에 한해서는 눈으로 푸는 눈풀이까지 가능할 정도로 반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작년에 처음 했는데 선배들이 이게 상크스나 이런 강의들처럼 엄청 많은 학생들이 수강한 강의는 아니에요 옵션 강의, 짜투리 강의라고 그런데 이 강의를 본 친구들은 완전 대박이라고 수강평을 올립니다 제가 딱 원했던 강의입니다 너무 효율적입니다 선생님 이건 혁명이에요 진짜 너무 좋고 도움 많이 돼요 이거 했던 친구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선생님도 이거 괜찮은 컨셉인데 라고 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짜면서 이걸 했는데 이 정도로 수강한 학생들이 좋은 평가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물에 이런 수강 후기 올린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활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크스를 어느 정도 자기가 들었다 상크스를 한번 1회독했다 그런 친구들은 이거 해주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강의 내용은 이거는 모든 평가원 기술을 다 못하고요 개정 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 1학년도부터 2, 3학년도까지 해주고 올해 거 2, 4, 6, 9월 모평 끝나면 내가 이제 곧바로 이것도 올릴 거야 그래서 거기에 고난도 기출문제, 출원용 문제 이 풀이를 해줄 거고요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에서 고난도 출원용 매 회차마다 6문제 내지 7문제 정도 주제는 뭐 전도속도, 근수축, 세포매칭, 다인자, 가계도, 도료변이 뭐 이런 것들, 핵형 분석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런 거 위주로 6문제, 7문제 할 거고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올해 6월 모평과 9월 모평 문제는 아직 안 봤으니까 자 이거에 한해서는 이제 6월 모평 끝나면 9월 모평 끝나면 한 달 이내에 내가 촬영해서 올려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의 구성은 강의 분량 약 50분 뭐 쉬운 회차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11강의 정도 예상되고 전체 한 70문제 정도 돼서 양이 적지는 않아요 개정 이후라고 해도 자 개강은 5월 2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뭐 빨리 더 할 수도 있어요 상황 봐서 이거 내가 촬영은 다 끝냈는데 이 영상 편집 제작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더 땡겨지면 일찍 개강할 수도 있고 자 6월과 9월에 올해 거 올린다고 얘기했고요 강의 형식은 전부 다 스튜디오 그리고 내가 독특한 촬영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PDF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만 봐도 되고 PDF 프린트 아웃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직접 풀어도 되고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강 대상 섬기한 상크스 수강생으로 기본 개념과 스킬을 익힌 수험생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전 풀이라 논리적으로 조금 도약 비약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 좀 잡혀 있어야 돼 스킬까지 최신 킬러 기출 문제의 실전적인 풀이 방법을 반복 학습하고 싶은 수험생들 고난도 기출과 스킬을 학습을 했지만 빠른 풀이를 익히고자 하는 수험생들 시간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고난도 실전 풀이이기 때문에 자세한 풀이를 내가 원한다 정석적인 풀이를 원한다 그런 친구들은 상크스나 올바온 또는 이 평강 기출 해설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5분 기출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강의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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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м juices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